우리나라의 광복회라는 데가 있지요 독립국가유공자들 그리고 그분들이 생존해 계신 분들은 거기 이제 자동으로 회원이 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작고를 하신 경우에는 유족들이 회원이 돼서 꾸려가는 단체가 바로 광복회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러저러한 단체들 중에서 손꼽히는 그런 명망과 중민의 존경과 이런 것을 한 몸에 모아야만 되는 그런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965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로 따지면 벌써 몇 년째입니까. 거의 한 60년 가까이 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광복회장이 김원웅 씨입니다. 김원웅 씨. 이 사람은 21대 광복회장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tv조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김원웅 광복회장이 국회 안에 있는 헬트리지 815라고 하는 카페에서 얻어낸 수익금 4,500만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국가보원처가 즉각적으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본인이 주장하기에 따라서 이게 부분적으로 뭔가 왜곡되어 있거나 고쾌의 소지가 있는 거라면 국가보원처가 저렇게 발빠르게 감사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국회 안에 있는 이 카페 815 이것은 국회에 임차료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0원. 0원. 국회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815 광복을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신 우리 독립유공자들께서 운영하신다는 카페인 만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못 돌아와 드릴 망정 그분들이 국회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 임차료 제로 아이고 그냥 쓰십시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위치가 국회 여의도에 있는 국화 안에도 땅도 넓습니다만 한가한 곳이 있는가 하면 여기 국회 소통관이라고 해서 기자회견도 빈번하게 열리고 사람들 왕래가 자주 있어서 아주 노른자의 장소라 하는 그 앞에 이 카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카페는 그러면 광복회는 무슨 명분으로 문을 열었느냐 거기서 생기는 수익금으로 독립유공자의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주겠다. 그러면서 문을 열었 겁니다. 거기가 제법 장사가 잘 되니까 수익금이 이제 쌓였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김원웅 회장이 그 카페를 운영하는 기획부장한테 우리가 수익금을 좀 자유롭게 쓰면 안 될까요. 참 기가 막힌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곳일수록 특히 광복회 같은 국민적인 신망을 한 몸에 모아야만 하는 그런 당위성이 있는 이런 단체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일수록 10원 한 장, 1원 한 장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요? 자유롭게 좀 쓰면 안 될까? 그래서 그 자유롭게 돈을 4,500만 원 어디다 썼는가 알아봤더니 김원웅 회장 양복 맞추는데 양복 옷값,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에 가서 안마 받는 것 건전한 안마시술소인지 아니면 매우 건존치 못한 곳을 다니는지는 추후에 더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안마시술소, 그 다음 이발소 본인 신체에 꽃단장 하는데 4,500만 원이나 썼다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잘 갔길래, 얼마나 비싼 코스를 이용했길래 4,500만 원이나 썼는지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기획부장이라는 간부가 말로 나와서 이런 것을 증언을 하면 아마 허위사실이다, 거짓말이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획부장이 증거물을 탁 들이대는 겁니다. 기획부장 본인의 통장사본, 그 다음에 김원웅 회장의 비서의 통장사본 이 기획부장이 했던 이는 나도 범인입니다. 나도 횡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 고백하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나도 범죄의 사실로 인해서 단죄를 받아야 하지만 김원웅 회장도 단죄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통장사본을 딱 보여준 겁니다. 금액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얼마씩 흘러갔다. 어디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본인의 통장에서 김원웅 회장의 비서의 통장으로 김원웅 회장이 부인까지 나서서 해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요. 김원웅 회장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 기획부장에는 사람의 개인 비리다. 개인 비리다. 그러면서 옷값, 안마시술소값, 이발소값을 갖다 쓴 것은 부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로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 김원웅 광복 회장의 부인이 하는 말이 어? 그 저 옷값, 안마시술소값, 이발 비는 나중에 우리가 다 다시 물어줬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그 기획부장이 나한테 과잉충성했다. 과잉충성하느라고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면서 그렇게 카페에서 나인 수익금으로 회장님, 옷 사입으십시오. 회장님, 안마시술소 다녀오십시오. 회장님, 머리 손질하는데 좀 고급진 곳 하시지요. 이랬다는 겁니다. 나는 그거 생각도 없었는데 과잉충성 하나라고 그랬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해명이라고 한 것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설사, 설사 100번을 양보해서 기획부장이라는 사람이 카페를 운영한 수익금 중에 일부를 떼어놔서 회장님한테 뭘 해준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호통을 쳐서 잘라냈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4,500만 원이 될 때까지 모른 척했는지 아니면 시켰는지 이 좀 자유롭게 쓰면 안 될까? 내가 말이야 어디에 가서 옷을 좀 맞춰 입었는데 그것 좀 금액 좀 가서 결제 좀 해 주시 그랬는지 앞으로 이것이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국가보훈처에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감사 결과 이러한 범죄 행위가 드러나면 그걸 검찰에 고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재판이 열리게 되겠지요. 그 과정 속에서 낱낱이 나올 겁니다. 카페의 그 수익금 국가 유공자들의 그 어린 학생들한테 가야 될 장학금 이것을 4,500만 원이나 중간에 갈취를 하고 횡령한 그 죄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이게 죄가 횡령죄 아니면 장물 취득죄 뇌물죄 이런 거에 해당할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면 횡령죄가 되는 것이고 아래 직원이 횡령한 금액을 갖다 바쳤는데 모르는 척하고 그걸 꿀꺽 했다면 장물 취득죄가 된답니다. 그다음에 그 돈을 받고 뭔가 혜택을 줬다면 뇌물죄가 되는 거지.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김원웅이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이냐 원래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는 여당 쪽에 있었고 전두환 대통령 때도 여당 쪽에 있었고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돌아서 완전히 180도로 표변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원래 보수 쪽 인사 아니었냐 박정희 정부 때 그다음에 전두환 정부 때 당신 그쪽에서 누구를 먹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때는 제가 생계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발뺌이라는 말이 적절치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리고 최근에 와서 마치 전향을 하는 것처럼 정반대로 거꾸로 전향을 하는 것처럼 왜 이런 말을 쓰느냐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 친일파의 원두처럼 비난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익태 애국가 작곡했던 사람 그다음에 백선엽 6.25 전쟁의 영웅 전부 다 사형을 홍 선고해야 될 것처럼 친일파로 그냥 몰아붙이는데 아주 선수입니다. 그 맨 앞에 섰던 사람이 김원웅입니다. 친일파가 카르테를 형성했다는 이 정부의 비판적인 사람은 낱낱이 밝혀내가지고 김원웅이 맨 앞장서서 다 친일파를 덜 씌워가지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그런가 하면 김일성한테 붙어가지고 그쪽에서 고위관직으로 해먹었던 김원봉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다시 또 복원시키려고 그 맨 앞장서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참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그랬다가 또 국가보훈처가 광복해가지고는 무슨 대단한 상들인 것처럼 상을 만들어가지고 추미애 전 법무장한테 상도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김원웅이라는 이 사람입니다. 비록 그렇게 행실은 문재인 정권하고 코드를 딱 맞춰서 그 이전에 우리나라 권국 대통령, 부흥 대통령 그리고 여하여 양심적인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동상을 세워도 수십 개를 세워야 될 사람들을 전부 다 친일파라고 매도했던 이 사람이 그래도 개인적인 착봉이나 비리는 없을 줄 알았지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 뚜껑을 열어보니 기가 막힌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던 셈인데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의 이제 감사 여기도 이제 문재인 정권 뭐 석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도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도 이제 이 김원웅의 비리가 드러나면 끝까지 파헤칠 겁니다. 국가보훈처도 살아야죠. 국가보훈처의 감사실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도 이제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죄가 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될 겁니다.